안녕하세요. 어지게임방입니다. 아까 그 지역에서 왔습니다. 아... 나 퀘스트를 받아야겠죠? 스트라우스 대법과 제약 그 일회차 할 때는 이 대부업 대법과 제약을 하나밖에 안했던 걸로 기억하라는데 이번에 한번 다 깨보죠. 여기에... 멀지 않네요 멀지는 않은 건 좋은데, 캠프 안에서는 이렇게 뛰지를 못해요 캠프가 너무 좋은가봐. 아... 뛰지 않아 여기 보세요. 더 줄어들어요. 특정 지역에 가면 일단은 컨셉이라고 하고, 이것에 대해서는 패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예를 들면, 객스타 게임즈에서는 이것을 패치할 생각은 아예 없어 보입니다 이 게임을 지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도 시간이 많지 않지만, 시간을 정말 쪼개 쪼개서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이라던지 이런 분들은 차라리 온라인만 즐기는게... 온라인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... 짧게 짧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냥 유튜브에서 본 것 정도로밖에 몰라가지고 그런데 캐릭터만 만들어 봤어요 저기 또 중간에 이벤트긴 한데 일단 무시하고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그 나쁜 짓을 하래 bluetooth 저기서 physiologist 이렇게 어, 죄송한데, 뭐하는지? 어, 잠시만요. 영어없? 전 cleft도 안들어? 네, 괜찮게 봐. 내 돈을 받았을 때 소설이. 들었으셨어? 담요? 담요? 나, 내 돈을 받았지. 내 돈을 받았을 때소설이. 돈을 잃어버렸습니다. 레오폴드 스트라우스. 네. 그래서 시간을 받아둘. 어디가? 아니요. 정말 나쁜 여름입니다. 모두가 나쁜 여름입니다. 어디가? 안돼.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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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내가 조금 더 잘 안 들으세요. 아, 아직 안 이해하지 않습니다. 젊게. 당신이 대답으로 해설어 주소금을 해. 멈춘. 스톱! 이제는 힘이 없네 이제는 힘이 없네 이제는 힘이 없네 돈을 줘 그럼 돈을 줘 그럼 뭔데 훈기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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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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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오라 한 번에 하하 진짜 손이 뭐 하나밖에 없냐 없잖아 여기 뭐 뭐 없죠? 옷 좋아보이는데 옷은 흔퉁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서랍 서랍 3개 열면 돼 옷장이구나 이건 하나 둘 셋 혹시나 해서 열어봤다 없을 줄 알았다 괴짝에 뭐가 있겠죠 엥? 진짜 아니 이럴거면 뭐가 어디 있는거지? 보조테이블 골똥시계 보조테이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담배는 너무 많네요 고급 브랜딩 고급 브랜딩 잘 있어라 고급 브랜딩 자 또 어딨죠? 한 번에 다 해도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 캠프에 기부하기 일단은 저건 지도에 찍혀있으니까 일단은 캠프에 기부를 하러 가죠 가는 길이니까 달려가자 아 그래픽 하나는 뭐 제가 최근 했던 게임 중에서 거의 뭐 최고봉이 아닌가 저 어세신크리드 오리진도 오리진은 깼어요 깼는데 아 그것도 그래픽이 참 좋았죠 캠프에 기부하러 가자 저 언더욱 위에죠 그곳은 길을 돌아가라 그러죠 네비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아 아 이 돈을 얻거나 그러면은 캠프에 이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은 캠프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제 집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음식을 나눠주는 곳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부가 됐죠 장부를 보면 장부에 누가 얼마나 무엇을 기부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의약품 숙소 숙소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탄약무기 공격력을 높여 보자 구입 자 그러면 이렇게 캠프에 탄약보급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아 아 아 어떻게 되었지, 모모님? 전화주신의 작은 장소, 로벌. 아직 한국에서 말한다고 말했지요. 좋은, 아주 좋은. 저의 반응. 네, 만약에 반응을 하자, 저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 분의 사무즘가 그가 내가 사회에서 VALENTINE, Mr. Downs. 그의 반응이 아닌 작은 하얀 대가? 네, 제가 그의 한 사람은 저는 그의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모모님. 저의 반응을 고마워하고 저의 반응을 하자 제 반응을 하자 자 어떤 도치가 부르는데 도치가 부르는거는 좀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얜거 같은데 토마스 다운즈 한번 이것까지 같이 하자 소위 얘기해서 돈 받아내는 거에요? 돈 받아내는 거 야 야야 아 진짜 자 후딱 한번 가볼게요 후딱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이 좀 힘들어 해도 한번 계속 밟아보죠 그래픽 참 멋있죠 그래픽은 뭐 진짜 서부 미국 서부 시대의 배경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야 야야야야 도망가는 게 없겠죠 야 너무 많잖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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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나는 당신의 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왜 이렇게 해야 되죠? 믿으세요. 믿으세요. 나는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. 조금 patience 제가 필요합니다.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지 않나요? 만약에 너는 사이기 때문에... 내가... 내가 어디에 도착할 수 있다면... 어떻게 하는 사이기 때문에? 너는 돈을 받았을 때 내 직업이기 때문에, Herr Strauss. 너는 돈을 받았을 때, 너는 돈을 받았을 때, 너는 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. 헉헉헉헉 where's our money? I don't have it so you place we already owe more than it's worth then sell your wife or your family or something we ain't your idea, or charity i'm not clear 또 어디 아픈 거 같은데 tommis I said what you're looking at, woman my husband isn't well if we could just have more 어, 돌아오는 거야? 오, 착한데? 아, 배경 봐 돈을 받아오라고 했지만 받진 못했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미션은 복귀 글을 자동으로 해줬네요 네, 이걸로 일수네, 일수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 받아오는 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도시마다 있는 것 같아요 챕터 2에도 있어요 일단은 발렌타인에서의 일수 작업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혹시 보고가 있나? 아하, 보고가 있네요 보고까지 한번 가보죠 제발 계속 뛰어라, 그래, 계속 뛰어 걷지마 아, 진짜 오, 뛴다 바깥쪽으로 걸으면 캠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뛰는 것 같아요 자, 이걸로 돈 빌려서 안 갚는 사람들 혼내주는 퀘스트 대부업과 조약 오 1, 2, 3을 다 끝낸 거네 그러네요 네, 1, 2, 3을 마무리 했습니다 네, 그러면 다음 미션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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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